밀리언셀러 아이돌 엑소의 세 번째 겨울 앨범이죠. 씽포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뮤직비디오 속에선 볼 수 없었던 촬영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월드 아이돌 엑소가 겨울 준비에 나섰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엑소. 2013년 12월의 기적, 2014년 디셈버 2014에 이어 올겨울에는 시즌송 씽포유를 공개해 특별한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특별한 엑소의 씽포유 재킷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겨울 스페셜 앨범에 자켓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나오다 보니까 좀 따뜻하고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위기가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소품으로 분위기를 한껏 꾸며봤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필수 아이템, 눈과 함께 한껏 겨울 분위기를 잡고 있는 멤버들. 뭔가 눈이라고 하면 차가울 것 같은데 저희 엑소와 엑소의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눈 맞는 것도 따뜻할 것 같아요. 12월의 기적 때는 저희가 되게 귀엽게 입고 트리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정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정적인 겨울을 느끼는가 하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마음껏 뽐내기도 했는데요. 스페셜 앨범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추운 겨울 따뜻한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뮤직비디오에서는 몽환적인 느낌의 엑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이틀곡이죠. 싱푸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은 어떤 촬영이냐면 제가 멤버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촬영인데 제가 우주에서 위에서 멤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하고 그런 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훈이 지켜보는 엑소 멤버들의 모습 저희도 같이 살펴볼까요? 카이는 방에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데요. 오늘 뮤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한테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더니 갑자기 방을 어지럽히기 시작한 카이. 그러다 자신이 쓰러뜨린 책상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하염없이 눈이 내리는 까만 공간으로 걸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카이는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파란 자동차 안에는 엑소의 동갑내기 비글라인, 백현, 첸, 찬열, 디오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엑소의 즐거운 시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구 씬 촬영에 나선 엑소 멤버들. 그러나 어느새 뮤직비디오 촬영은 뒷전, 농구 산매경에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뮤직비디오 촬영도 놀이처럼 즐기는 엑소. 이번엔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거운 한 대를 보냅니다. 찬열 심판의 사인으로 디오와 카이의 장난스러운 눈싸움이 시작되는가 하면 한쪽에서 레이, 첸, 세훈의 다트 경쟁이 한창인데요. 안타깝게 빗나간 첸의 다트. 그렇다면 막내 세훈의 다트 실력은요. 때론 진지하게, 때론 즐겁게. 즐기는 사이 어느새 뮤직비디오 촬영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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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에 2주차 국내외 각종 음반 차트를 휩쓰며 2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엑소의 세 번째 겨울 이야기, 싱포유. 많이 사랑해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도 엑소가 있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